빙그르르 설레도 니 생장 예쁘다 하지만 어만돼 다루는 아하 응? 아아! 아! 도. 미. 솔드라 뭐를 데려! 야! 빨리 먹어! 야! 워낙 선생님이 편하게 잘 들을 수 있고 왜 예전에 우리 먼저 양양고기! 볶음밥 다섯 개요 효율적인 고깃집 회식 다섯 개요 Indust지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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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하아.. 아들 맛있지? 야, 덕서 요새 엄청 시리 fe 고생하는 갑데? 엄마 말해줘도 또 까먹을걸? 나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나라거든 아이고 자아... 우리 덕사에 콩자만 좋아하자 우리 덕사에 학교도 겨우 입으면 좋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지금 누구예요? 이거 두 원 김치인지 알고 있었어? 두 원 김치인지 알고 있었어? 두 원 김치인지 알고 있었어? 명일나물 싸서 먹어봐. 이거 한 맛 더 있어. 야, 이 먹개비들아. 제발 천천히 좀 먹으라고. 다 먹었어. 내일은 삼겹살 시켜 먹을까? 전에 거기 맛있던데. 그래. 웬일이 웬일이야. 하나, 둘, 셋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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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바삭함은 흡사 결고운 파이 조각을 심는 것 같지 또한 이 짜장면에 쫄깃한 숱하면은 이것은 흡사 짜장면계의 홍명부호라고 할 수 있어 아 상추도 이렇게 싹 꺼가지고 상추도 상추도 상축 상추도 상추도 아 으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정말 성공하면 50그룹 무료품 주나요? 그럼요 시작 3, 2, 1 2, 2, 1 1, 2, 1 2, 1 2, 1 2, 2, 1 2, 2, 1 3, 2, 1 3, 2, 1 감사합니다.